안내면 먹기 가위바위보! 안내면 먹기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힙합허 인터 이현영 네 주황송입니다 저희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매운 주꾸미를 먹으러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매운거 잘 먹었어요 제가 매운걸 거의 못 먹어서요 일단 한번 주꾸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라면 잘 먹었습니다 소중한 대구 내 손이 형님 사서가 오기 팀을만 하면요 그게 또는 여기서 놔주세요 그리고 매운걸 잘 먹었어요 매운걸 이렇게 만들어 가고 매운걸이 massacre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맛 정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쭈꾸미집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쿨피스를 판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쿨피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식사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었고 맵기는 그냥 약간 매콤한 정도였는데요. 마지막 쭈꾸미집입니다. 약간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치. 오, 오, 오! 쭈꾸미집이 안까지 오라고. 쭈꾸미, 1시 28데요. 쭈꾸미, 2시 20분. 쭈꾸미, 2시 20분. 쭈꾸미, 4시 20분. 쭈꾸미, 3시 20분. 쭈꾸미, 3시 20분. 쭈꾸미, 3시 20분. 고춧가루